응 고생 말씀 잘 들었어? 말씀 잘 듣봐, 도분아 서집에 와야 돼? 우구 착해. 엄마 왔지? 응. 어구 좀. 엄마 왔지? 응. 엄마 왔지? 더윽. 이장가족 상뽁하는 거 같아. 어구 불쌍해. 어구 착해, 도분야. 어구 착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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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괜찮아, 괜찮아. 어쩐 수술했잖아. 수술했잖아. 콧물 좀 닦을까? 우리도 콧물 좀 닦자. 도리도리하네. 콧물 닦았어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. 그치? 그럼 얘 흥분할까 싶어서 선생님이 30분이라고 그러는데 얘 때문에 오, 그랬어. 이쪽 바로 올리고 싶어. 그래, 알았어. 엄마 오니까 좋아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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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또 올게. 오래 있으면 너무 흥분해서 귓 빨개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. 응, 그랬어? 응? 됐어.